마포구의 유일한 국가지적 문화재인 공민왕사당은 창전동 마을에서 매년 음력 10월 초하룻날 재를 올리는 전통행사인데요.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공민왕사당제가 지난 12일에 개최됐다는 소식입니다. 검은빛 재례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30여 명의 재관들이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초상 앞에 향과 잔을 올립니다. 지난 12일 창전동에 위치한 공민왕사당에서 마을의 전통재래의식인 공민왕사당제가 열렸습니다. 공민왕사당제는 매년 음력 10월 1일마다 개최돼 지역의 안녕과 주민화합을 기원하는 마포구의 전통재래 중 하나로 6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재래는 전폐래, 천조래, 초헌래, 아헌래, 종헌래, 음봉래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마포문화원과 공민왕사당제 봉행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대동재 개념의 마을제사로 진행됐습니다. 평소 보기 어려운 전통재래 행사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마을의 전통문화 현장을 직접 보며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